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성경에 없거나 왜곡된 성경해석임에도 불구하고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유명 교회의 한 큐티집에는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거처에 앉으려다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유명 기독교 뮤지컬에도 루시퍼를 사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외에도 여전히 루시퍼를 사탄으로 언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처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이사회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개명성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오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주자였던 교부 오리겐이 개명성을 사탄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차 사탄의 이름처럼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죠. 개명성은 히브리어 헤렐입니다. 이것을 라틴어 성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루치페르라고 번역하게 되었고요. 이 단어는 룩스와 퍼의 조합인데 문제는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 고유명사처럼 루시퍼라고 번역하게 되었고 사탄의 이름처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존 밀턴의 신라곤에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사회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에서 개명성을 사탄으로 해석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붙이면서 사탄은 루시퍼가 된 것이죠. 우선 이사회 14장 12절에 개명성을 사탄으로 해석해야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 장은 문맥상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개명성은 바벨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지 사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알레고리에 불과합니다. 사탄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인 동시에 이를 루시퍼라고 붙이는 번역상의 오류까지 합쳐진 것이 사탄은 루시퍼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슨 형제여라는 찬성가가 있는데 사탄은 마귀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마귀 즉 사탄은 복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성가의 가사는 수정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귀 졸개들이 한글 성경에서 악한 영 혹은 귀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런 구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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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